많이 질문하셨던 것들 중에 5번 질문 네이버의 코드가 각자 듣고 딴 거라 확실하지가 않아요. 정확한 코드를 알려주세요. 이거랑 6번 질문, 스트로크 업다운으로 쉽게 표현해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어려워요. 이런 질문들 방금 업데이트된 글에 나와있죠. 거기 보시면서 코드랑 다운업다운업 다운업다운업 같은 경우는 다운 기호랑 업스트로크 기호는 이렇게 돼있는 거 아시죠? 거기서 이제 중간에 짝대기는 헛스트로크에요. 그러니까 안 치는데 그냥 내려가는 스트로크. 그래서 한번 제가 느리게 절 부분 한번 해볼게요. 해머링이랑 같이 예, 이게 느린 한마디고요. 그 다음에 E마이너 부분은 예, 이거예요. 이거를 제가 한번 빨리 쳐볼게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마이너 부분, E마이너 부분 지나서 절 부분 지나서 이제 후렴 부분 리듬은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쳐주셔도 되고요. 그냥 스트러밍으로 하신 거고요. 이거를 이제 똑같이 쪼개셔서 이런 식으로 이제 16비트 리듬으로 간단한 스크래치 톤이랑 같이 이제 하셔도 돼요. 예, 다시 한번 느리게 어, 후렴 부분을 해볼게요. 어, 후렴 부분을 해볼게요. 어, 후렴 부분을 해볼게요. 지보적어 ministry!